오늘은 이 무릎이야 여러분 우리 오늘 내일 정말 안 좋은 무릎 왔어! 왔어! 에스 왔어? 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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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돔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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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시다 바람이 차네요 여기 확실히 여기 또 해가 사라져버렸네 이쁘고 여기 무릎이 안 좋나? 뭐 쳐다보고 있지? 별로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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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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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 무릎이다 여러분 오늘 내일 정말 안 좋은 무릎이에요 이산물이 제일 안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려 안좋지만은 조금하고 일물은 나한데 이산물은 제일 안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캡낙색이 핫도겟돌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4월 21일 이물입니다 어저께 일물에 여기서 40.5 올해 첫 돌돔을 잡았습니다 작년은 5짜를 먼저 잡았는데 오늘 4짜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자 오늘 여기가 나온 곳은 다리 밑입니다 추자도 다리 밑에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잡았던 그곳이죠 작년에 기록도 여기서 갖고있으니까 제가 57을 기록을 세웠으니까요 오늘 사용할 로드는 네드펄스의 GP7-500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옐로우 버튼이 나왔어요 옐로우도 있고요 닐은 네드펄스의 비하팔금상공 라인은 썸라인 16호 오늘은 뽕돌 60호가 없어서 50호 뽕돌 구멍채기 바늘이고요 와이어 캐브라 직결바늘 기반을 17호를 쓰고 있습니다 미끼는 전복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캡나스키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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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 빠밤 빠밤 Nast 따빅 형 밑걸림 심한 곳에서 원투 노하우 있나요? 밑걸림 심한 곳에서 원투 노하우 돌돔 잡으려면 밑걸림 심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제가 걸렸을 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쫙 당겼잖아요 근데 낚시대 계속 치면 안돼요 몇 번 쳐서 안되면 쫙 당긴 상태에서 스피닝을 탁 풀어버려 탁 풀으면 탁 나가버리지 그러면 튕겨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안 빠지면 어쩔 수 없이 줄 잡고 당겨야 되죠 스피닝 벨을 팍 열어버리면 탁 튕겨버리게 돼요 뭐 그렇게 해서 몇 번 탈출하기도 하네요 엡씨 이렇게 담아놔야 돼 뭐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네 이렇게 아작을 내버렸어 이거야 뭐 세팅 손님 승우 손님 카메라 지금 뭘 치지 않은 건가 찬다 아하 참 올 때가 됐어요 예 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좀만 더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가라 어제도 한 마리 잡았으니까 여기서 하나 잡겠습니다 진짜 어제보다 큰 놈으로 딱 아들이 스물세 살인데 이렇게 기억이 쉽지 않아요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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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때렸다 가자 가자 이제 야 때렸다 지금 봤어 하나 걸려있나 본데? 쾡이 자꾸 빠지는데 에이 뽀거나 씨브레 놀래미 하나 걸려있는 것 같은 거 하고 어? 내 김에 이거 걸린 거 아니야? 어 때리잖아 임마 때리잖아 지금 때렸잖아 얘가 지금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뭐가 하나 걸려있던가 꼬꾸라지지 않으면 계속 치는 거로 봤을 때 뭐가 하나 걸려있는 것 같아요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때리기만 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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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쳤다 더 좀 내려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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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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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돔이야? 돌돔이야 커 커 커 진짜? 아 씨 이게 하나가 오네 야 얘 낱씨대 좀 옆으로 틀어 얘 어 얘 얘 얘 야 얘 얘기 있잖아 돌 돔 돌 돔 돌 돔 돌 돔 아아 왔어 돌 돔 왔어 왔어 오고 있어 아 깨끗아 쿵 쿵 크다 크대 진짜? 진짜 진짜 어디 있어 어디로 가야되나요? 정답 와 저렇게 잘 떨어져 어디있어 빨리 와라 기다리고있다 기다리고있다 으악 크다 크다 사이즈 된다 우와 밑으로 넣어 밑으로 넣어 오쩌야 이거 우와 왔어 야 미스 속아 자 그대로있어 미션 성공 야 가만히있어 가만히있게 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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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조건 낸다 오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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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쩌 오쩌야 야 야 야 올 쩌야 미셋 성공할거야 그럼 자 갑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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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내 전화기 금세. 다 보자 보자. 자 보세요. 우와 진짜 커 아프다. 우와 대박. 자 갑니다. 우와 50 몇이냐 50. 우와 진짜 커. 50. 50 넘어. 52 52. 와아아아 오빠 잡갑니다. 여기 봐봐 여기도. 추동기. 어 붙었죠? 52. 붙었죠? 52. 50에. 이야아아아. 이야아아. 이야아아. 와 미션 성공이다. 아아아. 그저 5자인데 근데 입질이 너무 얕겠어. 5잔 진짜 감도 못하는데. 우와 끌어왔을 때 딱 느껴졌어. 야 어제 4자 나왔고 오늘 5자 나왔어요. 우와 대박. 우와. 힘써는 거 못써. 힘써는 거 못써. 이건 사람입니다 제가. 우와. 끝까지 오늘 지켜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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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야 내일 내일 우리 비법스 여름날이다 여러분 내일은 방송도 늦게 켜요 가져가는 것도 톡 가져갖고 그냥 땡겼는데 잔채인가보다 땡겼는데 겁나 큰거야 톡 뻗는데 나도 작은건줄 알았어 입질이 너무 약해서 기대도 안했거든 역시 여러분들 전복이 크지 그치 입질도 없어도 그러니까 전복을 기다림은 길지만 여러분들 봐요 전복이 확실히 크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덜덕 오쩌 빠밤 빵 겁나 좋죠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거 빵 진짜 좋습니다 대박 대박 자 여기 태청 수산마트에요 균형 올리면 움직이잖아 안 움직이잖아 안 움직이잖아 2.4kg 2.4kg 3kg 안되네 2.4kg 가만히 있어요 2.4kg 아직 알이 안차서 그럴꺼에요 아 이게 크죠 오 오 야 떴으면 안된다 자 들어가라이 오 오 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와 빠르다 아직 완전 징싱하네요 징싱해 피 안나고 2.6kg 아니야? 2.4kg 2.3kg 있어요? 어 아 2.3kg 2.4kg 아 이거 아직 죽이네 3kg가 안되네 아 알이 안차서 막 나면 쩌지 미션 성공 3kg 2.3kg 2.2kg 2.1kg 2.5kg 3.1kg 3.1kg 4.2kg 4.1kg 4.1kg 5.1kg 4.2kg 5.1kg 6.1kg